야 인마 물기씨를 이거 왜 열어놓은 거지? 아 진짜 진짜 이거. 아 에어컨인데. 웬만하면 근데 잘 안 끄기네요. 껐다 켰다 하는 게 더. 야 안 키는 게 제일 낫나가. 우와 몽실아 몽실아. 야 그래도 얼굴이 되게 작다. 어 비율이 엄청 좋다 너. 야 몽실이 야 인마. 야 인마 물기씨를 이거 왜 열어놓은 거지. 아 너 진짜 진짜 이거. 아 이거 언제 열려 있었지. 형 물기씨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. 아 이런 게 사실 제일 제일 많이 쓰잖아. 오 감사합니다. 물피슈로 많이 사오셨네. 에어컨 너무 센 거 아니냐. 아 에어컨. 아 에어컨.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저거까지 켜냐. 어쩐지 춥더라고 그래서. 아 아직 날이 좀 아직 추운가 그러는데. 아 저 열이 많아가지고. 야 에어컨을 언제 넌 언제부터 켜. 저는 켠지 한 한 달 된 것 같은데요. 아니다. 참 나 진짜. 한 여름에도 안 켜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너 혹시 24시간 한 달째 키는 건 아니지. 웬만하면 근데 잘 안 켜긴 해요. 왜냐하면 그 전기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. 껐다 켰다 하는 게 더. 야 안 켜는 게 제일 안 나가. 아니. 그런데 열이 너무 많으니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런데 열이 왜 이렇게 많아. 하하하하. 몇 도야 지금. 이게 18도가 돼 있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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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름에 아예 에어컨 안 트세요? 나는 안 틀어. 하하하하. 그럼 선풍기는 있어? 선풍기는 있지. 선풍기는? 그러니까 나는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주로 사실은 켜. 여름이 되면 차라리. 잘 때도? 잘 때는 전부 다 벗고. 이불 안 덮고 이렇게 딱. 가만히 누워서 해놓고 자잖아. 그럼 살짝 추워. 그럼 살짝 추워. 하하하하. 진짜라니까. 아예 안 트세요 그러면? 안 튼다니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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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